아정아! 명현! 누가 좀 더 와주세요! 내 말 안 듣고 안 믿을 거잖아. 그러니까 꺼져. 꺼져! 꺼지라고! 근데... 난 너 믿어. 많이... 보고 싶었어요. 난 의뢰인을 믿지 않아. 의뢰인을 변호할 나를 믿는 거지. 교수님이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. 독한 놈. 끝까지 올라가서 뭐 할래? 살려고. 난 그럼 죽을 거 같아서. 박소영. 제가 죽인 건가요? 너 때문이라던데. 사람들이. 세상이! 너 왜 자꾸 사는 놈니? 걱정되니까. 너무 걱정되니까. 왜 로스쿨을 다니고 싶나?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.